관악구가 2022년도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총 571억 원인데 이 가운데 96% 이상이 코로나 예산입니다. 구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경예산 대부분이 코로나19 대응에 쓰입니다. 생활지원비와 해외입국자 수송지원비 등에 298억 7천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빠르게 느는 만큼 자치단체도 대응에 나선 겁니다. 코로나19로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예비비도 늘렸습니다. 재해와 재난을 목적으로 신속한 위기를 막기 위해 25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 필요 예산 3천여만 원과 일자리 사업 17억 원, 그리고 골목경제 회복에 5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구민의 안전보장 긴급사업을 위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이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꼼꼼히 심사해 주시고. 추경안은 23일 구의회에서 최종 통과하는데 확산하는 코로나 대응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구동규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